그렇다고 알파카에게 편견 갖는건 노노. 뜀박질 말고도 보여줄게 많은 아이들이에요. 먼저 선수 1번, 5살 100위 서열 1위의 해피. 해피. 오우 해피 오우 대박 제가 좀 특출나긴 해 이때 멀찌감치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눈 하나 꿈쩍 안고 응시하는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알파카계에선 나를 이사라 쓰고 천재라 부르지 흥미진진한데 이거 도는가 할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턴 반대로 한 번 더 턴 이사 너 진짜 천재구나 아이큐 60 정도 되고요 이제 사람 나이로는 한 3, 4살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허나 이사를 스포트라이트 받게 한 진짜 고급 기술은 따로 있었으니 이르마이어 건망증 먹방 야 이거 또 신개념 먹방인데 잊었구나 또 잊었어 가고 싶다 괜찮은 counsel 아멘